QT교제 뭐가 associated with UTI? 약 20년 가까이 کی유티사역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좋은 큐티교제 없는가 특히 훈련교제로서 마땅한 게 없을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김명호 목사님과 고상섭 목사님이 함께 좋은 큐티교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교제가 많이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영광,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